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벌써 7월 12일 월요일이 다가왔어요. 이제 이른 아침인데 여러분들도 분주할 겁니다. 출근 준비한다고. 1교시 한번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에 굉장히 필요한 재료라고 해야겠죠.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인데 펠리클이라는 게 있어요. 펠리클. 펠리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펠리클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것 같아요. 이 기술이 있고 없고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게 이게 EUV 펠리클이라더라고요. 펠리클.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습니다. 잘 몰랐는데 내용을 보면서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EUV 공정 효율과 수위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인데 TSMC는 자체 개발에서 현재 생산 라인에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텔 또한 필수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고 삼성도 현재 국내 소재 중소기업과 개발해서 맞선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게 펠리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저 볼게요. 일단은 펠리클이 반도체 극자외선이죠. EUV 공정에서 펠리클이라는 소재가 주목을 받아요. 대만 TSMC는 EUV 공정에 이 소재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과 수유를 크게 올린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방전자도 펠리클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현재 알려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소재 업체와 인프라 공유로 인해서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 그런 진단도 나고 있고요. 현재 세계 파운드 시장 1등 TSMC 지난 6월에 TSMC 기술 심포지엄 행사에서 올해 EUV 펠리클 자체 생산 능력을 2019년 대비 20배 늘리겠다.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EUV의 마스크 오염을 막기 위한 하나의 덮개 역할을 하고 있고요. EUV가 펠리클을 두 번 통과하므로 높은 투과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열이 중요하겠죠. 열로이나 휨이나 깨짐에 대비해야 할 것 같고 TSMC는 상용화하고 ASM과 미스의 화학 등등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는가 봐요. 국내에서는 FST하고 SNST 등이 현재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현재 협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TSMC는 펠리클을 장착하면서 생산의 효율성도 상당히 올라갔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펠리클 도입 이후에 마스크 수명이 범용인 심자외선이죠. 심자외선이 뭐냐? DUV라고 해요. DUV. DUV. 이 심자외선 공정 마스크 수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2019년부터는 4배 더 많은 웨이퍼를 소화해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진 속에 오는 것처럼 TSMC가 발표한 EUV 펠리클 생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EUV 마스크의 수명 현황도 나오겠습니다. EUV 마스크의 수명 현황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펠리클 생산 형량. 지금 이렇게 도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펠리클이 뭐냐? 펠리클과 마스크는 빛으로 반도체 회로를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그 노광 공정에서 필요한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펠리클은 회로가 새겨진 마스크에 이물질이 묻는 것을 차단해서 불량을 막는 덮개 역할을 한다. 덮개, 덮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첨단 노광 공정 EUV 공정용 펠리클은 기존에 있는 DUV용 펠리클과 구조가 아예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든 물질에 흡수되는 EUV를 마스크에 닿게 한 후에 이 빛을 온전하게 빠져나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겠죠. 품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EUV가 펠리클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그 열로 인해서 아까 그 휘거나 깨지는 그런 상황들을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상용화 난도가 높고 상용화가 쉽지는 않다. 난이도 높고 상용화도 쉽지는 않다. 그래서 기존 공정과 달리 EUV는 펠리클을 두 번 통과하는 구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DUV죠. DUV하고 인전욕이 나와 있네요. 공정이 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EUV가 노관 공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TSMC는 일찌감치 EUV용 펠리클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EUV 라인에 도입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네요. 수명을 늘려가지고 장당 수억 원대 마스크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자체 펠리클 부위로 인해서 납품 비용 절감도 예상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업계 관계자는 또 TSMC가 안정적인 EUV 공정 수요를 확보해도 펠리클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3나노 공정에도 무리 없이 활용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은 한 2023년이죠. 2023년에 EUV 공정을 처음 도입하게 될 인텔. 인텔도 지금 펠리클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 수석 엔지니어가 최근 한 학술 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EUV 공정이 확장될수록 펠리클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밝힌 바 있고요. 펠리클과 관련해서 인텔이 시장을 선점한 TSMC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 중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자체 기술이 안 되니까 TSMC의 기술을 어느 정도 전수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요일 확보 같은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빨리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아직 EUV 펠리클 양산 라인에 아직 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부 연구팀 연구하고 국내 중소업체 지분 투자 및 협력으로 펠리클 역량을 끌어올리고는 있지만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5나노 이하에요. 5나노. 5나노 미터 이하의 EUV 공정이죠. EUV 공정 수율 극대화를 위하하려면 펠리클 도움이 빨리 시급하다. 펠리클이 시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펠리클이 EUV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던 쪽으로 현재 의견은 굳어지고 있다. 의견은 굳어지고 있다. 그래서 펠리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에 연구장비 협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연구장비 협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은 EUV 노강 원리죠. 노강 원리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개발은 하지 못한 것 같고 현재 중소기업과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업을 해가지고 조만간 펠리클 관련된 소재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효율성과 수율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인텔과 TSMC하고 경쟁하게 할 때 좀 처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앞으로는 반도체 펠리클에 대한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냐?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재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부지런히 개발해가지고 반도체 만드는데 좀 효율과 수율로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빨리 힘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1교시는 이걸로 마치고 2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